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즈미 메이 어디에나 평범하게 있는 갸루지만 아이돌을 하고 있는 소녀 평소 일상은 갸루 제이킬처럼 평범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마법에 걸립니다 프루소와 자신이 만든 마법 쿨하며 미스테리어스한 분위기 이즈미 메이 곧 있으면 투어 기간 그리고 신곡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할 일은 많은 스트레이 라이트 언제나처럼 완벽한 그녀들이 되기 위해 매진 중이었습니다 물론 아사이는 다른 곳에 정신이 가있지만요 갑자기 뮤지컬을 하고 싶다 말하는 아사이 또 이상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그래도 아사이는 아사이 나름 노력하고 그런 그녀를 붙잡는 후유코를 보며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는 메이 요즘 스테이지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하자 좀 더 있으면 평소의 모습으로 스테이지에 오를 수 있겠네라는 후유코의 말에 흔들리는 메이 그날 저녁 집에서 예전 데뷔 당시에 자신의 영상을 보는 메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자신 엄청 변했다라는 것을 재감합니다 쿨하며 미스테리어스한 아이돌 자신과 프루소가 만든 스테이지 위에서의 이즈미 메이 그저 익숙해지기 위해 만든 캐릭터는 현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즈미 메이였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와 함께 쿨한 분위기의 스트레이 라이트 그 중에서도 메이가 그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기에 세간에서 보는 유닛의 방역성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조금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대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 후유코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메이 있는 그대로 자신이 올라가도 되는 건가? 후유코는 메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았기에 그녀의 상담을 해줍니다 메이의 종차점이 거기면 굳이 숨길 필요 없지 않을까? 그게 왜 우리에게 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메이가 원하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야 할지 조언도 아끼지 않고 해줍니다 리더 마유줌이 후유코를 믿길 잘한 것 같다 생각하는 메이 이 문제를 푸르소에게 전하며 푸르소 역시 메이가 원한다며 목표한다면 상관없다 말하고 그걸 위한 방향성을 생각하는 후유코와 푸르소 두 사람이 어떻든 스트레이 라이트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유닛 그런 유닛인 걸 알고 유닛이기에 후유코는 메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유닛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줍니다 그런 백업이 있기에 점점 마음을 잡아가는 메이지만 과연 팬들은 어떻게 바라봐줄까요? 그런 유닛의 방향성 메이를 위해 노력하는 후유코 그날 밤 푸르소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기 위해 사무소에 오자 소파에서 예전 방송 영상을 보고 있던 메이 그런 메이에게 어울려주는 후유코 때마침 아사히의 영상이 나오며 아사히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괴물같은 실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에 대해 토론할 때 푸르소에게 저번 녹화한 방송의 디렉터가 스트레이 라이트 특집을 기획했다는 문자를 받은 메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이유와 함께 스트레이 라이트의 애정을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신은 푸르소와 자기가 만든 이지미 메이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걸까? 무대 위에 있는 이지미 메이에게도 언제부턴가 애정이 생긴 메이 그렇게 이 아이가 사라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두 개의 후유를 가진 마유주미 씨는 그 메이도 메이라며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뉘앙스를 보이지만 메이는 괜히 바꿨다가는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무리겠지만 앞으로의 메이를 위해 스트레이 라이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후유코 그런 리더가 믿음직스러운 한편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했지만 그 말을 들을 후유코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레슨도 있는데 이제 막 쳐도 끊겼으니 더 무리해야 하는 상황 괜히 붙잡은 것에 사과하는 메이였습니다 아침이 밝고 후유코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음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고 메이는 처차로 집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여기서 누군가랑 부딪히며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을 암시하네요 결국 특별 방송 직전 일이 터지고 맙니다 여기서 도찰했던 한 남자 때문에 메이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퍼지며 이게 메이의 본 모습? 메이가 이런 인사일이 없어라며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방송을 앞둔 상태에서 생긴 사고 겨우 마음을 다잡은 메이였는데 공식적이지도 메이가 원해서가 아닌 방향으로 본 모습이 들켜버린 최악의 상황 이대로면 모두가 요구하는 아사이와 후유코에게 패가 될 것이란 생각에 무너지는 메이 이렇게 된 거 오늘 생방에서 전부 공개하자는 후유코 언젠간 할 일이고 오늘 방송은 규모가 크며 이미 메이는 무대에도 익숙해졌으니 상관없지 않냐 하지만 그게 오히려 둘에게 패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메이 물론 둘에게는 그건 민폐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이 라이트는 쿨한 유닛이지만 본질의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유닛 모두가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어도 스트레이 라이트의 스테이지는 자기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아사이와 후유코, 푸르소는 그것을 알고 아니 원래 그런 유닛이니 메이는 메이가 원하는 있는 그대로의 메이를 보여주면 된다며 말해줍니다 그리고 메이는 깨닫게 됩니다 무대 위의 자신도 자신 만들어진 이즈미 메이가 아닌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신 이즈미 메이라는 것을 무너진 자세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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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갖다met다 쿨한 descriptions 그의 저희들은 무엇을 감지 않는다 그녀가 그녀가 그녀에게 스트레이 라이트 감사합니다. 분위기와 합쳐져서 스티리라이트는 쿨하며 멋진 유닛, 이즈미 메이는 쿨하며 멋진 아이돌, 그 모습은 프루서와 메이가 만든 마법에 걸린 이즈미 메이.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나라는 생각으로 무대 위에서 마법에 걸린 또 다른 이즈미 메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졸업해야지 진짜 자신이 무대에 오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 오는 유닛에 아사히와 후유코에게 오는 피해,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 팬들과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압박감, 어느 순간 그 모습에도 무대 위의 이즈미 메이라는 존재에게도 애정이 생긴 메이.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이라는 고민. 그런 고민을 들어주는 후유와 후유코가 공존하는 마유주미씨. 어느 쪽이든 메이라는 걸 이미 후유코는 알고 있기에 메이가 원한다면 어느 쪽이든 지지하고 그거에 맞춰 도와주겠다는 후유코, 그리고 유닛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던 프루서도 거기에 맞춰 메이에게 맞춰주고,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아사히도 어떤 메이든 메이라는 것을 뮤지컬을 통해 각자 주어진 요구와 그리고 스티리라이트에게 주어진 요구, 스티리라이트의 스테이지는 자기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라는 두 사람과 프루서의 요구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어느 쪽이든 자신이고,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며 미스테리어스한 이즈미 메이도 만들어진 마법에 걸린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스토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역시 시나리오 스토리로 메이가 중심이었던 스토리, 더 스티리라이트를 가지고 온 스토리였습니다. 메이의 본 모습, 아니 평소 어느 쪽이든 보여야 하고 졸업해야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 마음을 잡아도 중간에 오는 시련으로 인해 무너지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라이벌로서 동료로서 잡아주는 두 사람, 지탱해주는 프로서가 있었기에 일어서고 자신을 마주하는 스토리, 전체적으로 스티리라이트의 스토리는 자잘하며 이런저런 스토리가 겹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메인 갈등의 주제가 되며 각자가 겪어온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의 결론과 답에 도착하고 해결하는 게 메인인 만큼 분량이 길지만 그걸 가감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이즘이 메이에게 집중하는 구화였습니다. 이전 2화에서 메이의 분량이 거의 두 사람 뒤에 딸려오는 정도라 아쉬웠는데 그걸 더 스티리라이트라는 메이가 주연이었던 스토리에 메이의 고민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뤄서 구화는 깔끔한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았던 것은 프로서의 역할로 항상 뒤에서 보고 이야기만 해주었던 이 남자가 그나마 길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며 상담도 들어주는 편이었던 만큼 더더욱 말이죠. 스트레이피라 너무 고평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식의 저지에 걸린 상태에서 보았기에 자를 부분을 확실히 자르고 이즘이 메이라는 아이돌에게 초점을 확실히 맞춘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아사히의 분량이 많이 적어졌지만 더 스티리라이트도 뮤지컬로 인해 거의 개인 행동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곡 퓨처 디자이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던 안티카와 알스토로 메리와 다르게 스트레이라이트라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유닛이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춘 곡이라 더욱 좋았으며 나아가 곡 자체의 내용은 마치 메이에스로 고잉 마이 웨이가 떠올라서 더욱 만족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